저희 계산지회는 현재 2007년도에 창립되고 올해가 10주년 되는 해인데요. 올해 다시 한번 저희 지회가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재창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1월에 초청만창 및 재창립대회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목요일 수요일날마다 모임을 하는데 혹시 주변에 수요일날 모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고 또 관심은 있지만 각 지회로 모시고 갈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잘 건면해서 지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CBMC 계산지회는 현재 2017년 10주년을 맞이해서 재창립하는 것이 2017년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